빨리 갔다 빨리 오자 빨리 내려오자 아니야 형 철철히 철철히 펜스 조절 써야 돼 이거 진짜 관리 좀 해 이제부터 관리 좀 하자고 그러니까요 아유 형사사 저거 봤는데 벌써? 20에서 걸고 훅훅 됐잖아 야 운동 진짜 너무 안 해가지고 야 약수터 누가 오네 아 벌써 지치지 지쳤어 지쳤어 성수씨 벌써 성수씨 운동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형 야 계속 오르막이야? 되게 사는 오르막이지 내리막 안 나와? 내리막은 이제 내려올 때 내리막이지 사는 오르막이지 혜빈이 운동화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지? 나도 처음 봐요 늘 먹는 모습만 봤다가 아 미치도록 관리한다잖아 아 미치도록 관리해야 될 수 있어 미치도록 관리해야 될 수 있어 저거 안 하다가 저렇게 하면 다음날 알배 저거 보니까 김승현씨 아버님 생각나네 하하하하 그만한다고 해서 왜 자꾸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어나 빨리 쉽진 않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다 하하하하 아 아 이제 그만하자 아우 아이고 50개월 만에 아니 야 한 번 성공을 못하네 어? 어? 간절도 안 좋은 거 같아 성준씨가 동네 약수터 가는데도 저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에 들어온 광고인데요 그럼 어 그 회사의 얼굴인데 이렇게 약해가지고 형 뭘 한다고 형 어? 형님 여기서 좀 PT 체중 좀 하고 가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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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조교 같아 하하하하 자 하나에 치킨 둘의 광고 PT 체중 치킨 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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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야 똑바로 안 해? 치킨 아 못하겠어요 광고 치킨 광고 춤을 춘다 춤을 춰 야 빨리 광고 백대만 찍자 아유 진짜 아 광고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 저희 광고 들어왔어요 광고 광고 아유 아 치킨 금고 들어왔어요 치킨 금고 음료수도 최선을 다해서 들어오고 야 해빈이